안녕하십니까 산야초 TV 송준영 입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산삼산행을 왔습니다 즉 심산행이죠 요즘 농사일로 너무 바빠 가지고 산행기도 못 올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끌리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심산행을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오가피 입니다 오가피를 보아도 기분이 좋은 하루를 맞이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현재 숲속은 비가 와 가지고서 상당히 촉촉하니 젖어 있어서 바시락 소리도 안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올해 첫 솔버섯을 만났습니다 야 버섯이 벌써 이렇게 예쁘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비 온 뒤라 버섯이 일찍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이렇게 되면은 여러가지 버섯도 일찍 여러분들께 선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세요 버섯의 모습입니다 올해 처음 만난 솔버섯의 모습입니다 주름쌀도 한번 보시구요 자 올해 새로 나온 곳입니다 이쪽도 있고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오늘 버섯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기분을 아주 너무너무 좋고 상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부 죽은 고사목에서 그러니까는 잣나무 고사목 입니다 잣나무 고사목 에서 이렇게 솔버섯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밀라물 입니다 밀라물 마치 청가시 덩쿨과 잎사귀는 비슷하지만 이 밀라물은 선밀라물 입니다 물론 이 밀라물의 잎은 식용이구요 나물로 다가 묵나물로 다가 해서 먹을 수가 있는 식용 입니다 전부 전임자들이 봐서 우에는 하나씩 이렇게 순을 따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청가시 덩쿨과 비슷하지만 이 밀라물의 덩쿨 잎은 이렇게 순을 뽑고 있습니다 이 옆에 식물은 적골목 입니다 아 여기 또 한가지 소개시켜 드릴 산야초가 있어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보세요 입장을 보시면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구카마와는 완전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르죠 구카마는 단풍마와 거의 비슷한데 이 마의 이름은 부채마 입니다 부채마 자 보세요 아주 입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뿌리와 약성은 거의 같으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은 오히려 손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이곳에도 부채마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산행을 하고 있는데 아 요거 5행 하나 봤습니다 5행 100% 3 입니다 야 5행 입니다 이 주변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3과 9 각구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4협에 5협 틀림없이 산구 입니다 아직 어려서 이 삼들은 그대로 여기다가 잘 보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금방을 한번 찾아 오유 이거 웬일이야 드디어 삼구 딸 달린 걸 만났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3구가 이렇게 딸이 보이죠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삼의 딸입니다 아직도 이곳은 기온의 차이로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야 대박 감사합니다 아이고 실력님 감사합니다 아 자 또 여기 또 있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각구 두채 입니다 각구가 두채 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금방을 한번 어린삼은 내비두고 잘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4구 때와 5구 때를 만날 수 있을 그런 기분을 느껴지고 있네요 아 오늘도 역시 천남성이 멋지게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정말 멋지죠 아 이 천남성만 봐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 죽어가는 소나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소나무 잔나비입니다 소나무 잔나비 버섯은 최장령과 최장암에 가장 탁월한 약성을 보인다고 누차 알려드렸던 버섯입니다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찾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 5구 같습니다 5구 죽대미 모습을 보아서 5구입니다 5구 이야 대박 우와 5구에 두루부치입니다 두루부치 딸 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우와 어이구 신령님 감사합니다 이야 정말 입장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죽대에다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와 이야 이게 이 근방의 모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 신령님 감사합니다 자 5구의 모습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와 화면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야 야야 야 아이고 자 딸의 모습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심산행 중에 또 지난해처럼 아주 커다란 털모기 버섯을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지난해 거보다는 아주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아주 튼실하니 보기 좋습니다 이 털모기 버섯은 지금 이렇게 자란 상태에서 작건 크건 더는 더 성장을 안하고 이대로 아 건조되어 말라가고 있죠 이걸 작은 거 따서 무슨 뭐 이거 큰 일을 저지르고 아 이 털모기 버섯이 멸종되어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죽은 고사먹에서 자라는 것이니까요 자 비행기 소리가 아주 시끄럽네요 오늘은 계속해서 심산행을 하겠습니다 자 또 삼구 하나만 안 나왔습니다 삼구 삼구가 하지만 이번 거는 상당히 어리네요 자 주변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루삼도 이제는 꽃을 다 피우고 시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매가 서서히 익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아주 산삼이 있어야 될 자리인데 노루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발걸음 가볍게 신나는 산삼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천남성이 산삼처럼 보입니다 삼리파리와 거의 흡사하죠 저쪽 밑에서 보고서 올라왔더니 천남성입니다 아 또 한번쯤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열심히 다녀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천남성이고요 야 천남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남성이 이렇게 자라는 곳은 산삼도 역시 자라는 환경이 맞는 장소라고 알려드렸죠 여러분도 천남성이 서식하는 곳을 유심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산삼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자 이곳에는 독초인 삿갓나물이 보입니다 삿갓나물은 우삿나물과 거의 비슷하여 착각과 혼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삿갓나물은 이렇게 꽃이 맨 우에서 턱받지 네각형 사각형의 턱받지와 함께 꽃이 피는데 꽃의 모양을 보세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래도 수정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나름 자신들이 살아가는 숲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숲속의 정경은 이렇습니다 전부 아 너무너무 싱그럽고 좋습니다 아 이곳에도 역시 비비추 군락지가 있습니다 비비추 군락지의 모습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비추 군락지 옆에 지금 지장나물도 보이구요 야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숲속의 풍경을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곳에도 목이버섯이 보이고 있습니다 목이버섯 목이버섯 다시 자라는 이 나무에는 또 희한하게 생전 처음 보는 버섯도 자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버섯은 아 제가 지난해 영상에 올렸듯이 이 버섯은 보는대로 아 전부 따서 가져오시면은 정말 본인들한테 아주 도움이 잘 될 거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곳에는 주변에 죽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면은 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오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오 이쪽에도 있구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작은거는 사실은 남겨두어도 별로 크게 자라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자 자 지금 여러분께 털목이버섯을 채취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털목입니다 이게 전부 자 이렇게 털목이버섯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아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 때 비타민 D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우리들 몸속에 표고버섯 이런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산행중 좋아하는 우산나물과 취나물이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자락 이 자락 한번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오 여기는 큰잎 천남성입니다 큰잎 천남성 아 아 아 또 서서히 자리를 이동하면서 수색하겠습니다 아 더덕 이파리가 상당히 쓸만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더덕 줄기가 아주 솔참캐 굵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역시 패스합니다 아 오늘도 하루를 즐겁게 산행을 하면서 이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역시 오늘도 기분 좋게 산행을 하면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